광양항이 녹색 항만으로 거듭납니다. 국내 항만 중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과 LED 조명을 설치한 데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컨테이너 이동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야드 트랙터가 야적장으로 들어옵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트랙터와 달리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 차량입니다. 국내 항만 중 처음으로 광양항에 도입된 전기 트랙터는 디젤보다 출력이 높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혀 없습니다. 디젤 트랙터를 전기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23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광양항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5대의 디젤 트랜스퍼 크레인 중 37대를 전기용으로 교체했고 4천여 세대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8천여 개의 항만 조명시설도 모두 LED로 바꿨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온실가스와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저희 광양항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05대의 디젤 트랙터를 순차적으로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고 태양광 발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